안녕하세요. 영어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성경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 오늘은 27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성경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또 이걸 통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이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성경 지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영어 표현을 하나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참 많냐죠? 부자들. 영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자들 그러면 물론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마 Rich People, 이 표현일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뭐뭐한 사람들 할 때 The plus 형용사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The Rich가 되면 굳이 People이 안 들어가도 부자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영어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영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환자는 아픈 사람들이죠? 물론 그래서 Sick People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The Sick, 이렇게 The plus 형용사로 The Sick 하게 되면 알아서 이것이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역시 Healthy People도 괜찮지만 The Healthy, 이렇게 The plus 형용사를 만들어줘도 건강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 두 개 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Jeans are popular among the young. Jeans, jeans, 청바지 같은 진이죠. 그러니까 진들이 popular, 인기가 있댑니다. 누구 사이에? 자, the young이니까 The plus 형용사죠. 뭐가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들이, 청바지 같은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Jeans are popular among the young.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The poor, 마찬가지네요. The poor니까 가난한 사람들 해석하시면 돼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starve 한대요. Why? 뭐 하는 동안에? The rich는 그럼 부자들이 됩니다. 부자들이 feast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은 starve한다, 그 뜻이겠네요. 자, starve라는 단어는 굶주리던 뜻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I'm starving, 그런 말 많이 써줍니다. 나 배고파 죽겠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반면에 feast라는 단어는요. 그것은 잔치, 혹은 마음껏 먹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굶주린 동안에 부자들은 포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처럼, the plus 형용사 구문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의 9절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As Jesus went on from there, He saw a man nam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Jesus went on, 예수님께서 went on, go on,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쭉 가셨을 때, 가셨을 때 그가 보셨어요. He saw a man, 한 남자를 봤습니다. 자, 명사 뒤에 named가 오게 되면은,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이었죠. 그러니까 Matthew, 성경에서는 마태죠.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 뒤에 A인지가 오게 되면은, 이거 이거 하나는 해석하시면 돼요. 마태가 뭐하고 있었어요? sitting, 앉아있는. 어디에? Tax collector의 booth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를 보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쭉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Matthew, 영어로는 Matthew고, 한글 성경은 마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Tax collector의 booth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죠? Tax collector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Tax를 collect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 공무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금 공무원이 앉는 그 booth, booth란 말을 요즘에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이것은 어떤 booth, 칸막에 있는 공간, 의자에 있고 칸막에 있는 공간, 세리의 그 booth, 세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그가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세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세금 공무원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죠? 상당히 좋은 직업인데, 예수님은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에게도 세금을 거뒀어요. 직접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라는 사람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대신 거두도록 시켰습니다. 즉,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 정부가 각 지역별로 세리를 세운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세리들에게 세금을 할당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갈릴리에서 이만큼을 거둬라, 1억을 거둬라 이렇게 할당해주면요. 세리들이 보통 어떻게 했냐면 1억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한 2억을 거뒀어요. 그래서 1억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이들은 정해진 세금에 추가로 더 거둬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이들이 동족을 배신한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일제시대 때 친일파처럼 그렇게 간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은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돈은 많았어요, 사람들이. 돈은 많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이 였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가 그 세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서 마태가 아마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참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사람들 다 미워하고 날 무시하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마태를 싫어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Follow me, he told him.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족들에게 무시받는 그 죄인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마태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And Matthew got up and followed him. 마태가 got up,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악된 삶에서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즉 마태가 예수님의 제재의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하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신 아주 파격적인 행보로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10절을 들어보실까요?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ate with him and his disciples. While, 모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having dinner,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마태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쫓은 뒤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많은 tax collectors, 많은 세리들, 마태와 같은 직업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sinner들. sinner라는 말은 당연히 죄인이죠. sin이 죄이니까 많은 죄인들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의 disciple들과 함께. disciple는 제자였었어요.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누가 모였다고요? 지금요. 마태도 있었지만 많은 세리들, 또한 다른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마태의 친구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자기 같은 그런 세리들, 세리들만 친구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마태 상대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죄인들,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니까 죄의 길을 향하던 사람들, 돈을 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지금 주님의 자리에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아주 흥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어요? 그래서 일 가운데 아주 천국 잔치가 지금 전개된 겁니다.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그들 친구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en, 언제? The Pharisees, 바로 Pharisees가 누구냐 하면 바리세인이에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바리세인들, S가 붙었으니까 바리세인들, 여러 명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걸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ask,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Why does, 왜, 어찌하여, 왜, 너희 선생이 it, 먹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랑? Tax collector, 세리들과 죄인들과 왜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식사해서는 안 되는데, 왜 네 선생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세인이 누군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바리세인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계층인데, 이 의미 자체가 바리세라는 뜻이 분리된 자 그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은 원래 구약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일종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의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위선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위선적인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 많이 혼내주세요. 바리세인들, 자기는 거룩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런 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죠. 멀리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지저분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비판한 거예요. 그때 이런 비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on hearing this, 중요한 또 구문이 나와 있죠. on ing가 나왔습니다. on ing가 나오면요, 뭐뭐 하자마자, 뭐만 이유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on hearing, ing죠. 이것을 듣자마자. 이 말을 들은 이유의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바리세인들이 비판한 거죠. 왜 저런 죄인들과 밥 먹느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t is not the healthy. 자, 여기서 중요한 게, not, but 구문이 나왔죠. not, but. 자, not a, but b 구문. 독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a가 아니라 b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아니라, 이거다 그 뜻입니다. 자, 뭐가 아닐까요? it is not the healthy. the healthy. 아까 설명드렸었죠? the plus 형용사입니다. 그럼, the health는 뭐가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뭐가? who가 바로 이, the health를 받는 관계자명사입니다. neither doctor.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but, 그럼 누구라고요? the sick. 역시 the plus 형용사죠. the sick은 뭐였었어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환자들이다, 병자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서는 13절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for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but, 그러나, 가라, 가서, and learn, 배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배워라. 뭘 배우래요?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잘 배워라.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제대로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잘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배워라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조언을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내가 desire한답니다. desire라는 단어는 갈망하다는 뜻이죠. mercy는 자비잖아요. 나는 자비를 갈망한다.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sacrifice가 아니라. sacrifice는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 제사한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를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비를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호세야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야 구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뭔가 알자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갖다가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긍이 여기는 마음 난 그걸 원하지. 외적으로만 제사 잘 지내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 인용하세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외적으로 재산 잘 드려요. 외적인 종교 행위는 잘 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for, 왜냐하면 이것도 혹시 not, but이 또 나왔어요. I have not come. 내가 온 것이 아니래요. to,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but, 이거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call the righteous. 또 나왔습니다. 또 love블라 생명사죠. righteous라는 단어가 의로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 형용사니까 의인들, 의로운 사람들 그 뜻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not, but이니까? 그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sinners.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누굴까요? 진짜 의인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정도면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혼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칭 의인들이에요. 즉, 지금 있는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죄인들은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마태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의 눈이 아닌 의사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은 정죄자의 눈으로 봤죠. 에이, 저는 나쁜놈. 저 죄인들. 저한테 함께하면 안 돼. 그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을 의사의 눈으로 보셨어요. 환자로 보신 겁니다. 환자라는 것은 뭐예요? 치료만 받으면 누구나 정상적인 존재가 되죠? 예수님은 그때 병든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질 자가 아니라 치료함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처럼 모두가 멸시하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회계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면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죠. 오늘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시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이 가진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Jesus went on from there, He saw a man nam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He told him, and Matthew got up and followed Him.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Matthew'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ate with Him and His disciples.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On hearing this, Jesus said,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For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